2050년 1월 1일에 내가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 최주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책이시잖아요. 그러면 삼성 다니시는 동안에는 글을 안 쓰셨나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많은 양이 한 번에 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소주제별로 결론을 머릿속으로 다 내려놨기 때문에 퇴사를 제가 19년 12월에 은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고민을 좀 하다가 한 6개월 푹 쉬다가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주제별로.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게 다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럼 제가 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소주제를 제목을 한 게 제가 성과 죄다. 그럼 성과 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나 정리를 하고 우주다 같은 우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욕망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다 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게 전체 털이 완성이 일단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재분류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인용한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평상시에 읽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져다 다시 한 번 보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어떤 작가요? 미치오카크? 네. 미치오카크도 많은 책을 썼죠. 그분 책도 제가 대부분 다 읽었고요. 평행우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브라이언 그린입니까? 우주의 구조하고. 잘 먹습니다. 요새 TV에서도 많은 우주 관련 강좌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건이론. 이론 물리학자이신데 그분하고 대부분 우주에 관련된 책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다 좋더라고요. 저는. 네. 다 좋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전무까지 지내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조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떤 게 아 전무님, 전무님 이런 걸 받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 겸손하달까요? 높은 자리에서 있는 것을 그렇게 즐기거나 막 이렇게 취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도. 이거는 그때 당시에 도와직원. 아 네. 그 가족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했죠. 옆에서 봤으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면 또 제가 성격이 또 그런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또 인간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뿐만 아니라 미래 애플, 미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철학해야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철학이 삶이죠. 삶 자체이죠. 그래서 그런 살아갈 때 평상시에 단순히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제 생각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실체적 어떤 본질을 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업은 또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될지 미래의 기술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 건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종말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말을 많이 받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생각하기 싫지만 정말 무섭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데에서 챕터에서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또 죽음 죽음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요? 삶만큼 살았잖아요. 농담이고요. 20대 때는 진짜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어떤 고통 또 죽음 이후에 닥칠 그 당시에 지옥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불구둥이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젊었을 때는 감성적일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잖아요. 삶의 소중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통해서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유함이죠.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면 죽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되게 책에서 너무 명쾌하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어서 내세에 내가 벌받거나 아프거나 그런 게 두려우시면 신을 믿으시고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정말 어떤 내세, 그게 불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어떤 식이든 종교적인 그런 죽음이 불교에서 계속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수련을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믿으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끝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명쾌한 거에서 좀 읽으면서 저도 사실 저는 그렇게 죽음이 막 두렵다. 제가 애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게 후회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아플까 봐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읽으면서 아 맞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게 너무 명쾌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인식할 수 없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벗어났느냐. 아까 서두에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종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들으면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두 분 다 만족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과 극락을 가게 되니 문제가 없는 거고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국과 극락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이유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거야. 내 소신대로 살면 되는 거야. 물론 교만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삼성이 서비스를 잘한 이유가 양쪽을 다 만족시키죠. 그냥 남은 사람들 생각 때문에 또 두려운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제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가는지 뭐 이런 것들. 아쉬움이겠죠. 그리고 이제 애가 있고 없고가 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맞아요. 그게 오히려 제일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스칼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 한번 엮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파스칼은 거의 올라운드 프로예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 유명한 또 수학자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푸는 거예요. 과연 신을 믿는 게 더 이득인지 안 믿는 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유의 수가 나오잖아요. 신을 믿었는데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다음에 신을 안 믿었는데 내세가 있고 없고. 네 가지 경우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제일 좋은 케이스는 신을 믿었는데 내세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제일 따봉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신을 안 믿었는데 내세가 있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 네 개를 하게 되면요. 상위 두 개가 신을 믿는 거고 하위 두 개가 신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그렇죠. 중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저것 제일 나쁜 거랑 제일 좋은 거 하게 되면 이게 신을 믿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 합리적인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철학자이기도 해서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천재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걸 또 계산해서 그렇게 믿는 게 또. 그리고 인류에게 인간의 죽음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실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에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 죽음이 죽음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우리 인류 사회에겐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죽음이 만약에 우리가 많은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는데 많이 가지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또 출세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욕망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걸 또 연양을 쭉씩 해보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처럼.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과거에 진시왕제가 영생을 하겠다. 이런 도전을 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 불가능했죠.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재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종말을 인간 스스로 부르는 원인을 제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린가 하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비 지금이 더 치열한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늘어난 만큼 살아갈 생존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더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거 70년도 정도 대비 30년 정도 더 40년 정도 늘어난 수명 때문에 이런 시열한 경쟁 또 엄청난 탐욕과 과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만약에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놓지 않으려고 그럴 거고 내가 잡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럼 탐욕과 과욕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불평등, 불균형? 결국 이게 인간의 종말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죽음이 그걸 싹 한번 리셋시켜준 것이 한 100년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걸 가지거나 뭘 하더라도 100년만에 사기, 이스리시키기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인간의 죽음은 인류에게는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작가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약간 벗어나시게 되면서 살만큼 살았을 때 이제 나 좀 가도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가족에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거는 2050년 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은 현재 어려운 병들 같은 경우에 난치병들, 상정부은 해결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번 세기 말 정도 가게 되면 대부분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전 50년 정도 되면 앞으로 한 30년 남았습니까? 이 정도 가게 되면 제가 100살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의료 혜택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더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상태에서 그냥 죽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태가 되면 제가 과연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집에서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2050년 1월 1일에 내가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만 살아야죠. 이제 가야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때 마음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무 젊고 건강하실 것 같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또 종신보험 또 뭘 했고 그런데 죽음 생각은 죽는 게 도움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사회에 그런 생각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리 가져도 충분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00살 살 거, 애들 키울 거 생각하면 지금 먹고 살만 한데 싶다가도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부족해. 욕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끝도 없이 욕망할까요? 그리고 적절한 수준이란 또 어느 정도가 참 적절한 수준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한 게 인간 본질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욕망을 위해서 계속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욕망이 인간 자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은 내가 먹고자 하는 욕망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게 현대 인류도 마찬가지고 초기 인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동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어떤 동물, 동식물들한테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없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인류가 생존을 해서 유지해 올 수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봤고요. 인간의 본질의 원천이 욕망이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어떤 욕망의 어떤 바다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가 분모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얻는 성취하는 그가 분자에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그 밑에 욕망을 최대한 줄이면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는데 그 욕망을 최대한 줄이고 줄인다 그러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겠는가. 저도 많이 욕망을 부리려고 노력을 해봤고 사실은 되지 않죠.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살아.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삼겹살 먹는데 옆에는 스테이크 썰고 있어요. 그게 본심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심. 그렇죠. 그런데 그 욕망의 하한성을 저는 생존하려고 봤던 겁니다. 욕망의 하한성 내리고 내리고 가다 보면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럼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의식주가 있는 정도가 욕망의 하한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풀을 이루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 전부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의 하한성을 정확하게 규정을 한 다음에 그거 위에는 전부 기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기쁨을 느낄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자연,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생활할 때 전부 기쁨의 조건이지 그게 어떤 고의의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주어 읽다 보니까 이제 왜 살아요? 이러면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떠올리면 바로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지고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평화로움, 평온함, 마음이나 이렇게 모든 상황의 평온함, 평화로움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세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행복을 또 그게 저의 행복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행복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행복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 그것도 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화하면 되게 따뜻하고 성실하고 다정다감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체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행복을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따뜻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사랑이 가득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막연히 해왔죠. 이미지가 그래요. 이미지가. 행복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복이 과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출가를 하는 어떤 분들. 특히 제가 예를 들었던 분이 성철선님이신데 참 큰 깨달음을 얻으신 인류의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출가할 때 그 책에 보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행복을 출가를 하실 때 과연 그런 생각자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타적이고 그거를 나눠줄 수도 있고 저거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그걸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한테 조금씩 받고 배워서 그럼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영원한 행복, 평안한 행복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철저히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믿음에 잘 집권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개인적이지, 행복에 있은 게 개인적이지 않다면 다 옳을 바로 믿음에 도달해서 그런 깨달음에 도달해서 행복에 이를 텐데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는 행복이 첫 번째는 아주 개인적이라는 이야기죠. 철저히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출가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을 주변 가족들, 이런 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희생, 깨닫지 못한 분들이 희생을 뒷받침으로 출가도 하고 깨달음에 도달하기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최종 행복의 성격은 아주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상당히 인류의 깊은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고 줄 수도 있지만 행복의 성격 자체만은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구 유럽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는 거고 동아시아, 동국, 아시아 쪽, 극동지방, 우리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단주의적인, 이기적이지 않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좀 덜 이렇게 다가가는데 좀 어려워하는. 그래서 행복의 성격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주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덜 행복함을 느끼는 거고 북구 서양 분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행복에 좀 더 쉽게 도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흔하게든 나중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 그런데 그게 참 되게 달랐다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하고 실제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 가족이나 내 지인 정도에 국한되지 않았었나. 그렇죠. 이타적이라고 해봐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류의 어떤 행복, 인류 전체의 깨달음으로 생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되게 동감이 되는데 막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는 다... 여러분 여기가 알게 될까요? 여러분 다iliyorŻ으로 감이 안 오는 순간이 갑니다. 여러분은 저의 우선에의 우선은 iven 비교실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